시카고, 카바레, 피핀에 이은 바포시의 걸짜기, 대구를 찾아온다. 제9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공식 초청자, 뮤지컬 스윗 채리티. 1966년 브로드웨이 초음 후, 1968년, 1986년, 2006년 토니 어워즈 수상. 브로드웨이 최고의 안무가 바포시. 그가 전하는 마법같이 달콤한 뮤지컬. 독일 뮤지컬의 색다른 무대를 경험하게 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뮤지컬 스윗 채리티. 본 공연은 하나은행, 대구보건대학교와 함께합니다.